일단 소재가 라이크랍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짱짱해요. 맞아요.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버. 이 섬유가 같이 들어가서 배합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더래그의 단일 육각망을 넘어서는 이중. 그렇죠? 육각망 구조에 마이크로파이버가 들어가니까 세상에나. 이거 털씨를 막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되게 터치가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근포근한 느낌? 네. 기존에 쓰닫기 물론 좋았어요. 우린 압박 물론 됐었습니다만 이게 뭔가 이렇게 따뜻함의 정도, 보온성의 정도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번 주부터는 이 압박타이지를 바로 꺼내서 신었어요. 진짜 딱 지금은 왜 내일도 방송 많이 하고 이 바지 안에 본딩 이런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압박타이지를 정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타이지 아니에요. 원더래그면 당연히 단계별 압박력이 들어가는 압박타이지겠죠. 역시 발목에서부터 막 잡아줬다가 풀어줬다가. 그렇죠? 종아리도 막 잡아줬다가 싹 풀어줬다가. 허벅지도 마찬가지. 이게 부위별로 압박력이 그냥 무식하게 배기 아니라 배, 80, 60으로 쭉 타고 올라오면서 조였다 풀어졌다 해주면서. 여기 아랫배, 윗배까지. 이게 지금 거의 하이웨스트 길이감으로 총체적인 하체관을 다해주다 보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당연하죠. 배, 고객님 복부. 이거 어떡하지? 저도 오늘 막 결혼식 갔다 오고 요즘 막 결혼식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먹을 일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따로 거들 입으실 필요 없이 압박 거들 타이즈로. 네. 심지어 또 볼펜 드셨어요. 그죠? 꺼냈죠. 왜냐하면 이걸 원더래그는 이거를 해서 눈으로 진짜 이게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질긴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원더래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레이 컬러에 지금 잘 보이시라고 볼펜으로 여과 없이 좀 긁어볼게요. 일단 라이크라의 이 더블 육각망 구조에 심지어 이 마이크로 파이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 자체가 벌써 느낌이 달라요. 옛날엔 제 손 하나나 다 보였겠지만 지금 거의 안 보이죠. 불투명. 그리고 한 번 더. 역시.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볼펜으로 막. 근데 심지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렇게 지금. 이거 고객님 벽돌이에요. 여자인 제가 들기도 솔직히 맘맞지 않은 벽돌 한 장인데 이게 지금 방송 시작과 동시에 스타킹에 그대로 의지를 해서 이게 처지지 않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막 올라간 데도 없어요. 보이세요? 올라간 데 없어요. 감독님 네 들어오셔도 돼요. 올라간 데 없잖아요. 저희가 이걸 지금 계속 매달아 놓는데도 이걸 견뎌요. 이 탄성을 견뎌요. 이 내구성을 견뎌요. 이게 원더래그예요.